자 201쪽의 4차함수 얘기를 시작을 할 것이고 잘 듣고 3차함수보다 쉬워요 자 그런데 요단원은 아직 안 나온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소화를 하시고 일단 가시는 게 맞을 거라서 자 여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4차함수 되게 단순해요 이게 단순한 게 자 첫 번째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을 좀 잘 생각하시고 자 특징이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써드릴게요 4차함수는 선대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일단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럼 이게 왜 그런가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자 이제 좀 예를 좀 잘 들어볼게요 만약에 너는 f'이 있어요 자 f'이 있는데 f'이란 도함수가 만약에 원점 대칭이야 자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봐봐 머리 속에서 적분을 쭉 한번 해버리면은 적분 상수가 남지만은 보세요 어떤 그래프가 y축에 관한 대칭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웃어 이렇게 계속 옮겨도 그냥 무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아 결국에 f'이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라고 치면은 자 여전히 f는 우함수일 수 있죠 자 요런 원리 때문에 선대칭이 가능한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니요 근데 이제 반면에 3차함수는 무조건 그 변곡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니까? 점대칭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가능한 거 자 그럼 이제 약간 좀 응용을 시키면 이렇게 돼 이 함수를 내가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x축의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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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거든 f'이 m,0에 관해서 대칭이야 자 그럼 당연히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자 f 있죠 자 f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쓰자 자 x는 m에 관해서 무슨 대칭이니까? 선대칭이지 자 그냥 선대칭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요? 좀 집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원리야 너는 일치함수는 다 무슨 대칭이니까? 점대칭이지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되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f'을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자 요점에 일단은 m,0이라고 일단 둡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 2차 함수가 되고 이렇게 가서 x는 m에 관해서 무슨 대칭이니까? 선대칭이니까 그렇게 일단 구조를 파악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근데 요런 이제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 4차 함수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비율 관계가 있어 자 비율 관계가 있다 자 비율 관계 먼저 지루고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3대 1 해가지고 딱 두 가지고 자 요 정도는 일단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좀 마음이 편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축과 평행한 접선 이것도 상관이 없고 기울어져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다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좀 잘 특이하게 잘 보세요 3차 함수는 어 우리 작은 애미 자 보세요 자 얘는 우리 작은 애미 저기 큰 애미 저기 있어요 자 봐봐 자 봐봐 쟤도 엄청나더라고 다들 온도왕이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들어봐 3차 함수는 식을 쓰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냥 쓰면 되니까 그치? 자 그런데 어 약간 특이하게 자 인문계시험에 출제가 안 된 게 이게 있거든요 4차 함수는 식을 작성할 때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우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정리가 있을까? 인수정리가 있죠 자 인수정리가 있고 어 그럼 이제 인수정리 쓰면서 지금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 자 만약에 a,0을 그냥 지나간다라고 쓰면은 x-a를 뭘로 가질까? 인수로 가질 거야 자 그리고 a,0에서 자 얘는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서 접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x-a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제곱이야 자 추가를 그냥 하나 더 할게요 자 만약에 a,0에서 변곡점을 가진다고 치면은 얘는 x-a에 몇으니까? 3승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일단 잘 활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뭘 쓸 수가 있냐 보세요 어 당연히 여러분 전개식도 얘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전개식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 이렇진 않을 거야 처음부터 ax의 4승 더 좀 다 있을게 전개식도 쓸 수가 있고 최고창계수가 항상 1을 아닐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데 그럼 주로 이제 시험장에서 식을 쓸 때는 요런 결을 좀 많이 타거든요 결국에 인수정리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일단 근을 잡아야 돼 근이 4개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 만약에 찾지 못하겠다고 치면은 무슨 식으로 써보면 될까? 전개식을 쓰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많이 많이 쓰죠 자 이것도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자 이제 우리 아까 얘기 안 했던 게 세 번째가 이게 있어요 보세요 세 번째로 식을 쓴다는 이 입장에서 얘네를 당연히 동시에 고려를 하시면서도 자 요것도 일단 가능합니다 잘 들으세요 F F가 4차 함수야 새해는 금검전약 하려는데 자 보세요 F가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는 사실 너네 잘 생각해봐 우리 그래프 유도를 하겠지만은 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함수를 쓸 수 있을까? 도함수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F' 도함수를 구해 자 이 도함수를 무슨 분 하시면 될까? 흥분은 아니잖아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이거 적분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를 적분을 해가지고 원래 함수 F를 자 얘는 구한다 요것도 일단 괜찮죠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야 자 요 정도 일단 느낌 아주 괜찮죠 자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4차 함수는 두 가지 결이에요 첫 번째는 특징하고 비유관계를 쓰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다 하셔야 돼 이걸 다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다 알면 되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그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다 그놓지 않아서 어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일단 결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내가 이제 개형들을 비교를 할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케이스 1번이라고 쓸게요 케이스 1번이 제일 특이한 형태의 4차 함수야 자 이게 무슨 행이냐 선생님 이제 그냥 유도할 수가 없으니까 F 프라임이라는 도함수가 자 이렇게 일단 가서 자 요 점을 제가 무슨 점이라고 쓰면 될까 변곡점이라고 둡시다 자 얘가 변곡점이야 우리 지난 시간 기억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이럴 거거든 그 3차 함수의 그래프 역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게 아니고 도함수는 몇 차 함수를 보면서 일단 유도가 될까 2차 함수죠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연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랑 얘랑 해가지고 자 얘는 길이가 똑같을 것이고 당연히 이만큼이랑 이만큼도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넓이가 완벽히 일치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원래 함수를 그릴 때 자 또 기억을 좀 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 도함수가 극값을 가진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무슨 곡점을 가질까 변곡점을 가죠 그림 개형만 맞춰주면은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일단 무슨 소가 될까 극소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넓이만큼 뭐 할까요 올라가겠지 자 넓이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꿀렁 올라가셨다가 여기가 극대가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일단은 자 넓이가 같기 때문에 높낮이가 어떤 상태가 될까 같을 거야 자 그러면서 얘는 꿀렁하고 내려오시면 여기가 또다시 극소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제가 이거 m,0이라고 잡았다고 치면은 도함수가 m,0에 관한 점대칭이야 자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리셨을 때 x는 m에 관한 무슨 대칭이 될까요 선대칭이다 이거를 알고 잘 쓰시면은 무리가 없을 거라는 소리고 얘가 선대칭이죠 자 요게 일단 그래프의 특징이야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비교를 좀 하나 하면서 갈게 선생님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점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일단 중요한 그래프가 되고 선생님 그럼 여기서 자 해보세요 비교를 제가 좀 소폭점 하나 해드리면은 자 케이스 2번이라고 쓰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 도함수가 변곡점이 축에 안 놓여있고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자 내가 이제 밑으로 떨어진 거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가서 요렇게 일단 삼차함수가 있어 그럼 너는 요기가 일단은 무슨 점일까 변곡점이고 얘가 f'이야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기 보자 자 이런 게 있거든 얘가 넓이가 더 작을 거고 얘가 넓이가 더 뭐할까 클 거야 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 극점을 가지게 되는 그 x좌표의 간격을 보시면 돼요 얘가 더 짧고요 얘가 더 넓지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더 커진다는 줄일까 넓이가 더 커지기 때문이야 그럼 이것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주면은 내려가셨다가 자 얘는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자 올라간 이 폭 자체가 이만큼 뭐라는 똑같을까요 넓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넓이가 크기 때문에 으악 하고 떨어지고 자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등장할 거라서 이게 일단 비교야 자 여러분 이제 또 필기를 못하실까봐 제가 203쪽에 적어놨어요 자 거기 보시면 사차함수 그래프의 생성 원리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첫 번째 그래프가 그 대칭 그래프야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두 개 그래프 있죠 자 걔를 보시면은 이게 높낮이 차이가 다르지 그치 자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써줄게 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인문교회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더 작고요 얘는 지금 더 커지는 거 맞지 이게 더 크거든 자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 결국에 도함수 때문에 이 도함수에서도 얘부터 애까지 간격이 작으면 넓이가 작아지고 자 넓이가 커지는 방법 간격을 벌리면 되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유지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너는 이걸 비교하시면 되거든 어 얘가 극소가 되고 얘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되잖아 자 힘들어 봐 극값들의 좌우 간격에 따라서 자 얘는 높낮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얘가 간격이 더 벌어져 있으니까 간격이 더 뭐 할 거다? 클 거다 얘가 당연히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일단 될 거고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럼 너는 이제 두 가지 나누면 이렇게 일단 되거든 얘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얘가 굉장히 뭐한 케이스가? 특수한 케이스지 자 요거를 일단 잘 생각하시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지금은 질문을 잘 안 해요 나중 가면 이제 그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쌤 근데요 응 아니야 쌤 근데요 응 틀렸어 틀렸어 자 보세요 애를 많이 물어보는 게 쌤 근데 문제 풀다가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사참수가 아니야 사참수 아니야 얘는 몇 찬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사참수가 아니고 그냥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 얘랑 얘가 극대랑 극소죠 이거 간격이 더 짧지 얘가 더 벌어졌지 그럼 그림을 보정시켜서 그리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푹 떨어져다 이렇게 일단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많이 성공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그래프야 자 얘가 일단 맞아 그럼 너네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 이 모든 일이 결국에 그 3차함수의 개형 때문에 일단 되지 않았나 자 그걸 좀 잘 고민하시고 얘는 뭐하다? 흰색은 불가능이야 자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자 잠깐만 그럼 내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방정식 관계까지 다 따져서 일단 볼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딱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접하고 접하는데 자 제곱을 가지니까 중근되는 것 같지 자 저렇게 돼 있으면 식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딱 잡는다고 치면은 최고차항의 수가 항상 1이 아니라는 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p에다가 x-alpha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일단 되니까 알파란 베타에서 무슨 근을 가질까? 중근을 가져요 그쵸? 자 중근 2개 2개 토탈 4개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실근 몇 개일까? 4개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별 관심은 없어 그쵸? 별 관심은 없고 자 그러다 이걸 좀 잡으세요 선생님 잠깐만 요 개형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이 알파라는 극소 극대 자 극소 있죠 자 이 점들의 x좌표가 다 무슨 차수열일까? 크으 등차수열 술 먹은 거 아니야? 자 봐봐 자 결국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유는요 자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시면은 이거랑 이거 간격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럴 거야 알파랑 m이랑 베타가 얘는 무슨 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야 자 얘가 등차수열이다 요거를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서 쓰시면은 무리가 없죠 자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식을 쓰는 건 지금 전혀 무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식을 쓰는 건 전혀 무리가 없는데 우리 아까 이제 두 번째 접하는 거 좀 보다 일단 말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접한다고 쳐 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이 좌표랑 이 좌표는 여전히 무슨 치니까? 대칭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역시 내가 여기다 그리면 다시 그릴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4차 함수인 이유는 그래 잘 들어봐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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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2차 2차 4차 3차 1차 1차 3차 해가지고 4차야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야 형 전공자예요 자 그럼 무슨 그러니까 개형이 그렇게 파괴되고 그려지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선생님 예를 보고 제가 이렇게 극대해서 접선을 탁 하나 그릴게요 잘 생각해봐 이거 역시 이 점하고 이 점이 있을 거야 자 저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와 값이 똑같은 미분 개수가 저 구간에 무조건 존재하고 있죠 자 저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일단 써지게 되냐면 보세요 제가 얘를 0이라고 잡고 얘를 k라고 잡고 마이너스 k라고 둔 상태에서 자 가장 대칭성이 드러나게 식을 쓰고 미분하거나 동함수를 구해봐도 45원에 바뀌지 않아 진영식이 기억나죠 바뀌지 않아 그럼 결국 뭐냐 이 식을 쓸 때 fx는 p라고 쓰시고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쓰신 다음에 자 교재는 제가 증명을 해놨어요 190 200 아니야 202쪽 봐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최고 최양계수가 양수고 자 두 거기를 해주자 극속값이 같은 극값이 같은 거야 여기 아 화가 난다 자 그럼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자 그럼 얘는 이런 식의 이거 봐봐 이거 미분하는 거 무리 없지 미분 해주면 미분 개수 0인 지점이 요거랑 0이랑 이거 해가지고 세 개 딱 무슨 차수리일까 등차수리야 자 그래서 그냥 이러면 일단 될 거 같아 얘를 미분을 했다고 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f'x는 얘는 p의 x의 4승 빼기 자 얘는 k제곱에 p의 x의 제곱이니까 우함수 미분하면 당연히 무슨 함수 나올까 기함수죠 자 그럼 얘는 미분했을 때 4p의 x의 3승 마이너스 2의 k제곱의 p다 이렇게 일단은 x가 나올 것이고 얘가 0인 지점 찾으면 되잖아 그럼 넌 일단 2x로 묶을 수 있죠 자 2의 p의 x로 묶자 자 그랬을 때에는 뭐가 되니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이제 0이 되는 지점이 얘도 페어로 두 개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야 알아야 돼요 루트 2분의 k야 자 그럼 여기가 자 루트 2분의 k다 그럼 이거 역시 결국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보세요 선생님 얘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일까 1대 루트 2에요 자 이거 비율이 1대 루트 2다 이거를 알고 쓰시면 되고 자 식 쓸 때 거의 깡패에요 자 식을 쓸 때 그럼 주로 으 봐봐 자 이럴 수 있거든 되게 짜잉 나는 스타일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 이 함수에 식을 쓸 일이 생겼어 그쵸 그리고 뭐 아주 귀엽게 얘는 0이라고 줬어 근데 갑자기 얘가 루트 2라고 줬어요 그럼 넌 선생님 이거 쓰려면 도함수 쓴다면 또다시 적분을 난리쳐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 야 이미 알려진 함수기 때문에 1대 루트 2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2 되는 거 맞죠 바로 쓸 수 있다는 점 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201쪽에도 보면은 제가 마지막에 써는 게 202쪽 미안해 202쪽 처음엔 그림 같은 몇 대 몇의 비율강에 나타난다 1대 루트 2고 자 얘는 선택이 아니고 암기입니다 그냥 외우고 쓰는 거야 자 앞으로 물어보면 진짜 입 찢을 거예요 그냥 1대 루트 2야 자 이러면 안 돼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 그래프도 비율이 있나요? 없어요 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형으로만 보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존재하고 자 이 상태에서 1대 루트 2다 자 K만 얘가 루트 2의 K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고르시면 일단 물이 없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보세요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어 이건 이제 사차함수랑 별도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지금 극값이 세 개나 있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극소 다음에 극대 다음에 무슨 소가 나올까? 극소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절대 미분 가능함수는 극대 다음에 극대가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극대랑 극소가 번갈아 나오는 이유는 도함수가 무슨 소기라서? 연속이라서 음양 음양 이렇게 있다는 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극대랑 극소가 번갈아 나오는 것도 수능에서 0번 나왔어요 이건 자연계 아마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자 케이스 이번엔 이렇다 자 요걸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지 않나? 자 세 번째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다가 점점 좀 내리고 있지 그럼 굉장히 특수할 때가 저 3차함수인 도함수가 축가 뭐 할 때가 제일 특수할까? 접할 때가 있어요 자 접할 때니까 그림 좀 그릴게 얘가 이렇게 가서 어이 봐봐 이럴 수도 있고 자 하나 더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자 이게 F 프라임이야 자 그냥 선택이 아니라서 얘는 암기예요 그냥 무조건 외운다 선생님 이유는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야 잘 들어봐 선생님 얘는 음수고 음수고 양수인데 자 이 그림의 감상 포인트는 얘죠 요 지점에서 도함수 값이 0이야 도함수 값이 0인데 자 어쨌거나 변곡점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어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내려가시다가 여기서 미분계수의 0인 3차함수처럼 나올 거야 이유는 얘가 지금 2차로 접하고 있지 그럼 너는 2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나오니까 3차라서 저 지점은 3차함수랑 똑같은 지점이어서 변곡점이고 몇 중근을 가지게 될까? 3중근이에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 자 그럼 이렇지 않나 싶어 그림 좀 그려주면은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일단 가다가 이렇게 일단 올라가서 아프리카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는 인도 모양이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슬그러면은 감상 포인트가 요점이고 이 점은 출제 가능 요기가 무슨 곡점일까? 변곡점이야 자 변곡점이야 어 내가 요거 좀 다시 그릴 거야 자 보세요 슬그러면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그었어 자 그랬을 때 근의 관계를 따진다고 치면은 너네 왜 그런지 알겠지 3차 1차 그게 토탈 몇 차? 4차야 자 그럼 얘는 몇 중근일까요? 3중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럼 한 가지 더 선생님 이거 역시 모종의 비율관계가 당연히 생길 거야 자 근데 이건 언제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내가 얘를 0이라고 잡고 얘를 제가 4K라고 일단 설정을 해서 식을 쓰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 fx가 px의 3승에 x 마이너스 몇 K가 될까요? 4K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봐봐 이거 역시 마찬가지야 도함수가 얘랑 그 다음에 자 요 지점에 가지고 여기가 일단 어딘가를 잘 구해주자 이거랑 일단 똑같은 거 맞으니까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은 실제로 얘가 3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건 이제 계산하지 않을게 그럼 결국 얘도 무슨 얘기냐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평균 변화를 하고 미분계수가 같은 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 지점이 비율상으로 알려진 거고 몇 대 몇일까? 3 대 1이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얘가 3K면은 얘가 K라서 자 몇 대 몇일까? 3 대 1이야 자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냥 알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버려 그게 일단 더 무서운 거거든 자 얘를 더 쓰겨보자 그 식을 쓸 때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이럴 거거든 이렇게 일단 주고 얘가 0으로 줄 거야 비율 따지고 쉽게 얘가 1이야 자 그럼 돈은 이 식 쓰려고 치면 얘만 구하면 되지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요기는 보자마자 3 대 얼마? 1이니까 여기가 얼마? 3분의 4다 요렇게 일단 바로 쓰는 거야 식을 쓸 때 굉장히 유리하죠 그 효율성을 다 어디로 지금 몰고 있는 거야? 식이에요 왜 마지막에는 식을 써서 뭘 구해야 되니까? 답을 구해야 되니까 식을 쓰는 게 4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해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일단 보다가 선생님 그럼 내가 하나를 좀 더 그릴 거야 여기 보자 선생님 그럼 얘는 여기서 삼중근을 가지고 실근을 가진다는 거 알았어 근데 그래프 형태는 뭐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 얘가 우리 아까 그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일단 가서 얘가 F'일 수도 있죠 잘 생각해봐 음수야 양수야 양수야 해가지고 이거 역시 감소하다가 무슨 가할까요? 증가할 수도 있지 자 그럼 봐봐 감소하시다가 증가하시다가 자 이렇게 일단 가면 크으 이게 실제로 아프리카 모양이에요 크으 아프리카 아니 이거 작년에 어떤 애가 하반기야 9월달쯤인데 막 질문하다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프리카 모양이래 그래서 크으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 맞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예요 자 그런데 예를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까는 똑같죠 그래프가 뒤집힌 거잖아 자 뒤집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더라도 자 여기 일단 변곡점이야 이렇게 끊더라도 1대 얼마? 3 얘가 3K가 되면은 얘가 여지는 뭐가 될까? K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왜 3K인가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유는 간단해 자 이대로 봐 여기서 변곡점 있죠 몇 등 분야? 3등 분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3K로 잡히는 거야 그쵸?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 지금 이쪽 있죠 이쪽은 뭐 이렇게 일단 있겠지 변곡점 있는 지점이고 자 이것도 이렇게 일단 잘 있을 것이고 얘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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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끊긴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일단 보자는 거야 아니 봐봐 계속 내려가는 지점까지 여기까지가 몇 K일까? 3K인 이유가 여기에서 몇 등 분이 되니까? 3등 분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더 쉬운 방법은 3더기라면 뭐니? 4지 그래서 4차 함수야 진짜예요 2 더하기 1하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3차 함수야 또 신뢰를 못하시겠어요? 신뢰를 시켜드리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인생의 절반이 고민이었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 자 이게 왜 그런가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얘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꺼 여기죠 여기죠 1대 얼마야? 2죠 1대 루트 4야 그쵸? 3차 함수야? 무슨 곡점? 변곡점 크으 1대 얼마? 루트 3 3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생일인데 이렇게 있어 1대 얼마? 루트 3차 함수야? 규칙이 있죠 그래서 우차 함수부터 일반적인 경향이 없다는 게 저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딴딴딴 딴딴딴딴 빤빤빤 집에 벽에 그려놔 벽에 막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엄마가 오 케이 케이 먹으면 안 돼 케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쓰면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하나 더 그리자 3차 함수야 3차 함수 4차 함수야 아프리카 몇 대면? 지금 놀리니 혹시? 2대1 자 접점과 규점 사이에 2대1 내분점이야 얘도 균일하죠 접점과 무슨 점? 규점이야 접점과 규점 사이에 3대1 내분점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이 돼 인정? 인정? 이건 그냥 인정? 여기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는 케이스 1번하고 2번의 비교가 아직 너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자 케이스 3번은 단독으로 이거는 식을 쓸 줄 아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사실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약간 애매한 모양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자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줄 거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 외국 건 아니고 여기 잠깐 봐봐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케이스 4번으로 쓸게 자 삼차함수가 축에 떠 있을 수도 있죠 한 점선 만나고 이렇게 가서 이런 그래프에 있다고 치자 자 물론 저 둘의 비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가 감상 포인트야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그렸던 이 그림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미분 개수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나와서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수가 있어 자 근데 얘는 내려가시다가 변곡점인데 자 미분 개수가 극소가 될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 내려가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는 사실 인문 개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약간 좀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불가능은 없잖아 impossible is nothing we can do anything 이니까 이럴 거야 얘길 보고 이 점이 무슨 곡점이야? 변곡점이야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이렇게 접선을 스르륵하고 다 그어주면은 이렇게 등장하지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서 봐봐 그럴까요? 그렇죠 왜? 여기에서 접할 때 몇 중근 가지니까 접할 때 3중근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시 뭘 갈까? 실근을 또 갈지 배가 너무 아픈데 내가 사실 지금 반광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 내내 내가 소별 너무 참아가지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랑 미분계에서 똑같은 지점이 여기 있는 거 맞죠? 어 그럼 너네 응용을 해봐 응용피플 여기 봐봐 몇 대 몇이겠어? 몇 대면 크으으으 3대 1이야. 3대 1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너는 여기는 그냥 보자마자 얼마일까? 6이다. 이렇게 일단 쓰는 거야. 그쵸? 자, 얘도 가능해. 자, 얘는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접선이고 몇 중근이다? 3중근, 그 다음 실근이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왜 이제 비교가 되냐면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3중근이니까 3차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x 3승 더하기 x 같은 그런 형태에 이렇게 가는 3차함수니까 얘도 못 물어볼 거는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주의할 건 다 이 정도예요.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그려지고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자, 이제 방정식을 좀 보면 이럴 수 있거든. 축을 이렇게 그리면은 얘는 뚫고 지나가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얘는 그냥 실근 한 개야. 그럼 실근 한 개 얘도 실근 몇 개일까? 한 개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근일까? 허근이다. 어,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불이가 없다는 소리지. 자, 그런 거 일단 맥락을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변형을 좀 한번 해볼 거야. 저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것 가지고 좀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어, 이 4차함수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함수예요. 복잡한 함수라서 공통접선이라고 존재할 수 있거든. 자, 공통접선이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프는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를 좀 잠깐 볼게요. 내가 선을 하나 그릴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접선을 그리면은 이 점에도 접하고 이 점에도 접하지. 자, 보세요. 그럼 여전히 이럴 거야. 얘랑 얘랑 미분계수 같은 시험이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얘랑 또다시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 이유는 윽! 땡기면 이리로 가니까. 똑같은 얘기야. 자,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고 자, 확인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 만약에 그래프가 요거 좀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4차함수가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선을 이렇게 일단 그려주면 얘랑 미분계수 뭐 할까? 똑같지. 자, 이 점에 좌표, 이 점에 좌표, 이 점에 좌표가 이게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고 얘는 1대 루트니까 좀 별개야. 이게 만약에 1이면 얘가 2가 되고 얘 뭐가 될까? 3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제가 그러면은 도대체 뭘 알자는 소리인가요? 자, 이제 비교를 할 땐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거야. 케이스 1번하고 케이스 2번은 극명하게 개형에 관련된 물음을 분명히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번 있죠. 얘는 접하는데 몇 차로 접하고 있을까? 3차로 접하고 있고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야. 그,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수학이 되게 복잡하는 분이야.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어렵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산수예요. 그럼 너는 이래도 괜찮거든? 제가 어릴 때 나름 생각을 하던 거가 있는데 글 내게 해줄게. 선을 딱 긋잖아. 얘 삼중근이지. 내가 어릴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 1차, 2차, 3차를 파워라고 쓰거든요. 1차가 1차 파워, 2차는 2차 파워 이렇게 일단 써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왜 힘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얘는 삼중근이지. 얘 힘이 3배라서 3. 얘는 1 해가지고 밸런스가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는 예민하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얘는 2차로 접하지. 2대 1이야. 근데 얘는 사실 우리 이것도 안 쓰지? 3 곱하기 무슨 공자? 그래. 3편. 얘는 1대 1인 이유가 1차, 1차 동일한 파워라서 그래. 그쵸? 균형 맞추는 거야. 그래프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너 어디가? 왜? 나도 가고 싶은데. 자,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얘 2차고 얘 2차지. 힘이 똑같죠? 그래서 단단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일단 생각해도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다 볼 수가 있고. 자,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기억을 시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201쪽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2쪽은 이제 그림만 봐도 눈에 들어오지. 마지막 3번 그림 있어요? 자, 3번 보시면은 비스마게 그려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길이는 뭐하다? 같다. 야, 그리고 사실 저게 되면은 하나 또 할 수 있는 게 이게 있어. 저한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접한다고 치자. 기울기 똑같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다시 몇 대 몇일까? 1대 루트야. 땡기면은 자, 제일 특수한 그래프 나오니까. 그런 똑같죠. 자, 그림만 볼 수도 있고. 자, 이거 확인을 좀 하시고 어, 203쪽 있죠? 203쪽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야. 자, 그럼 더 이제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내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할게. 이 4차 함수는 이런 관계 때문에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식을 작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얘기야. 굉장히 소중한 얘기라서 집에서 비율을 딱 떠올릴 때는 자, 첫 번째 얘랑 얘랑 정중앙이 극대가 있다. 그리고 1대 얼마? 루트 2.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아프리카 또는 인도 모양에서는 3대 1이 나타나고 이건 식 쓸 때 거의 깡패고 인문계는 이거 낸 적이 있어요. 예고도 없이 내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를 물어볼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 자, 모르겠는데 이 점 있잖아. 이게 무슨 곡점이야? 변곡점이지. 여기서 선을 스르륵하고 딱 그려주면은 이런 접선을 그냥 변곡접선을 부르긴 하는데 얘를 뺐을 때도 여전히 자, 저 모양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몇 대면 유지가 될까? 3대 1 유지가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뭐 안타깝지만 이제 4차 함수는 3 곱하기 반곡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개형하고 비율 그리고 식을 작성한다. 이게 일단 치중해 생각하는 게 맞단 얘기지. 자, 그렇게 일단 잘 보시고 자, 내용은 이제 이 정도가 일단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1조 하나씩 봅시다. 17번 있죠. 17번 같이 한번 볼게. 내 얘기를 들어볼래? 내가 한 4년 전에 방광이 3년인가 4년 전에 방광이 엄청 심하게 걸린 적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나도 이게 겨울에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참다 참다. 근데 이게 참는 건 원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애들이 항상 풀방이야. 인기 스팟이야. 인기 스팟.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못 가니까 이제 또 시간 맞춰 들어가니까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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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거야. 참, 하도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방광이 걸린 거 같아. 그게 걸려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자다가 이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실에다 가려고 갔는데 소변에 안 나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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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통증이 어느 정도 오냐면 막 찌르는데 가슴까지 아파요 그 으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앉아있지도 뭐 서있지도 못하고 진짜 이러고 있다가 암탄나 좀 괜찮아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신 얘기가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는 거야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아 그냥 참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 이제 하신 얘기가 뭐 무슨 일을 하냐 아니 그냥 물어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게 제가 밤에 일을 해요 그랬더니 아?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때 나는 20대잖아 충분히 오해할 만도 해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화장실 제대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어쩌저쩌 하다가 이제 결국 치료했는데 되게 힘들었어 거의 매일 주사를 가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게 많이 피곤했나봐 아 승질나 자 일단 쉽지로 봅시다 자 문제 다시 해볼게요 이거 몇 번이야? 21번이지 크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문제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자 직선 X는 T야 또 시험장에서 아름답게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X는 T X는 T 아니야 이게 X는 T야 알겠죠? 원래 망하는 방법은 다채로워 그렇지 않아?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두 함수가 있어 Y는 X의 4승 빼기 4의 X의 3승 더하기 10X 마이너 30이야 자 뭔지도 모르겠죠? 그냥 두시면 돼요 자 그냥 두시고 자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2가 되니까 아 일단은 의심이 이거야 곡선하고 직선이네 자 얘가 만날지 접할지를 따지고 싶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점 A랑 점 B 사이에 거리를 했어요 거리가 F T야 자 거리가 F T야 자 거리가 F T라는 함수를 일단 써줬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함수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막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 맞죠? 아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얘를 식을 쓰는데 자 거리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도 괜찮지만 한 큐의 표현상으로 무슨 값을 씌워야 될까? 절대값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에 T의 4승 빼기 4T의 3승 더하기 8T 마이너 32 해가지고 자 요게 일단은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야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절대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지점은 X축과의 무슨 점일까? 교점이니까 결국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 인수분해고 뭐고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래요 그치? 자 그런데 잠깐만 이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생각도 한번 해봐 마지막 구하는 거 보니까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F의 T 플러스 H 빼기 F의 T 나누게 H인데 너는 요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나? 변화 형태를 일단 바꿔야 될 생각은 드시겠죠? 자 요것만 좀 잠깐 볼게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얘가 되니까 자 보세요 얘가 0보다 좀 큰 거 맞죠? 그럼 T의 무슨 쪽일까? 오른쪽이야 그럼 얘는 X는 자 T에서의 우 미분 계수다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무슨 계수일까요? 좌미분 계수죠? 좌 미분 계수다 이렇게 일단 되면서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너네는 내가 수업할 때 매 수업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얘기하는 두 글자짜리가 있어요 주접도 아니고 젤리도 아니고 경계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결국 무슨이냐? 웃기니 웃기니 웃기니? 그 즐겨 새끼야 봐봐 자 그럼 결국 무슨이냐? 얘가 경계를 잘 따지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돼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작으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이냐?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0일 때고요 0보다 작을 때가 얘는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쵸? 그럼 이제 이러면 되지 않나 싶어? 선생님 두 개를 곱했어요 곱해서 0인 거를 따질 때는 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지만은 이 함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절대로 적어도 하나 보다는 둘 다 뭐가 돼야 될까? 0이야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상태냐? 사체함수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가서 미분계수가 원체 0이었던 무슨 점이 있을까요? 극점 있지 자 또는 아니면 그 아프리카 포인트로 분명 있을 거야 근데 등들이 제일 많을 건데 얘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간에 자 곱했을 때 그냥 뭐가 될까? 0이니까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생각 얘는 괜찮아 자 그러다가 자 이거 잠깐 보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뭘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이 함수를 접었을 때 이렇게 일단 가지 자 원체 그냥 미분 가능한 점은 왼쪽과 오른쪽을 곱하면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 근데 얘는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한쪽은 양수고 한쪽은 음수 또는 음수 양수 바뀔 수 있으니까 무슨 점을 얘기할까? 첨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거 보세요 이거 만족식의 모든 티를 찾고 잘 구해 주자는 것은 결국에 저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게 일단 문제일 거니까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상태로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얘를 그냥 그리긴 좀 그렇잖아? 자 그냥 그리긴 좀 그런데 이유는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T의 3승으로 묶어봐 T-4 8의 T-4다 이렇게 일단은 되죠 이거 묶어봤자 얘가 인수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져 그럼 차라리 무슨 분하는 게 맞을까? 미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 3차 함수는 사실 미분 안 해도 그림이 그려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도함수가 간단하니까 자 그런데 어차피 개형을 유도할 때만 봐도 알겠지만은 보세요 개형을 유도할 때만 봐도 알겠지만은 얘는 그냥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고 3차 함수를 베이스로 일단 그려질 거니까 자 당연히 미분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식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야 그럼 이러면 되지 않나 싶어? 얘를 내가 이제 도함수를 구해주면 저거 쓸게요 자 도함수를 구해주면은 4의 t의 3승 마이너스 12의 t의 제곱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되고 4로 묶으면은 t의 3승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일단 되니까 자 1로 무슨 분해가 될까?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잘 알려면 무슨 재법 쓰시면 될까요? 조립 재법 쓰시면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2 야 애매야 덥다 자 그러면은 얘가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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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가 0 이렇게 일단 되면서 아 절대값 안쪽에서 요것만 좀 쓸게요 네벨 t 마이너스 1에다가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살짝 거슬리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얘 봐봐 얘 판별 알겠어 미안해 흥분하지마 컴다운 자 얘는 판별식을 쓰면 0보다 크지 그치?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실근으로 뭐하다는 소리일까? 존재하고 있는데 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런 얘기죠? 물론 구해도 괜찮아 구해도 괜찮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얘기 해줬죠 3 곱하기 변곡점 얘기했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은 너무 힘들어질까봐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 간보는 게 아니야 봐봐 얘 보세요 변곡점은 얼마야? 자 4분의 마이너스 10이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하면 얼마일까? 3이지 걔를 3으로 나눠봐 1이지 그래서 1에 관한 대칭 그래프야 봐봐바라봐봐봐봐반 얘를 들어서 X3 더하기 X가 있어요 근과계수 관계에서 자 봐봐 X3 더하기 X야 얘는 세 실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변곡점이 0이야 이 창이 없으면 무조건 변곡점은 0에 잡혀요 빰봐라바봐봐봐봐봐봐라 기억하지? 야 칠판도 알겠다 야 그럼 봐봐 그럼 얘도 그림이 이럴 거야 도감수가 이렇게 가서 얘가 1이고 얘는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만 두지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완벽하게 무슨 층인 그래프 그려질까? 대칭이야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1에 관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긴 할 건데요 자 문제는 선생님 다 좋아요 그래요 인정할게요 다 좋은데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 그죠? 그럼 이 값을 대입하거나 이 값을 대입하거나 이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기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얘야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t에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은 자 1 빼기 4 더하기 8 빼기 3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27이지 크으 무슨술까? 음수에요 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접올릴게 되게 기괴한 입술 같은 모양이 나왔죠 이 점 이 점 이거 이거 이거를 슬픈 입술 봐봐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할 필요가 없죠 무슨성? 대칭성 아 이거에 대해서 이게 1이죠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그쵸? 그럼 다 더하면 얼마일까? 뭐야 그게 정답은 5입니다 아주 잘 만든 문제야 괜찮죠? 자 고를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지? 정답은 5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얘가 결국 이럴 거야 너네 아무 함수나 찌끄리지 않을 거거든 내가 처음에 의심했던 거는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 나왔던 사체 함수랑 저 직선의 관계를 따져볼까 하다가 물음이 좀 달라서 그냥 바로 절로 갔죠 근데 되게 중요한 마인드는 미적분을 하면서 제가 자연계들한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의존하시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의존하면 안 돼 그래프에만 의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계만 의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유연하게 다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주로 일단 문제 키가 될 거야 자 기억을 좀 잘 하시고 자 그다음에 18번 있죠 18번 좀 발표해 주세요 이거 지워도 되겠지? 문과는 사체 함수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나 수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왜겠지? 그럼 안 하는 게 나아? 어차피 틀릴 건데 뭐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18 봅시다 자 이거는 예상이라고 써놓으세요 입문계한테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들어봐 함수 fx가 있어 마이너 3의 x의 4승 더하기 4배의 a-1의 x의 3승 6의 a x의 제곱이고 a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지 자 보세요 자 이런 t에 대해서 잘 들어봐 x가 자 t 이하입니다 자 이러한 ft에서 fx의 무슨 값이라고 돼 있어? 거기다 주죠 무슨 값? 최대 값이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시험량 가서 내가 하나 좀 팁을 줄게 얘는 지금 새롭게 정의가 된 함수거든요 새롭게 정의가 된 함수야 새롭게 정의가 된 함수는요 새롭게 정의가 된 함수는 그래프 위주로 먼저 가시고 자 그 다음 나중에 식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니까 너네 그 해설지처럼 구간별로 식을 쓰려고 들면 안 돼요 그 식이 탄생한 배경은 그래프 가지고 구간이 나눠져서 뭐가 써졌을까? 식이 써진 거니까 정의에 맞춰서 자기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맞단 소리야 근데 문제가 원했던 게 딱 이거거든 x가 t 이하야 자 이거인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가 g의 t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럴 수 있거든 이 t라는 값하고 이 t라는 값 두 개가 뭐 한 상태니까? 같지 그럼 t 구간을 옮겨 다니면서 함수를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물이 없을 거고 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항상 인문계 수학은 잘 모르면은 도전하고 실제로 해보시는 게 최고예요 정말 그게 짱이야 네? 그게 짱이야 모르면은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럴 수 있거든 최고창에서 무슨 수야? 음수지 아직 그림은 잘 모르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걸 좀 그려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슨 대야? 답은 뭐 할 때일까? 특수할 때야 그럴 수밖에 없어 최대값은 세상에서 유일하죠 극대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값은 딱 하나밖에 없어 너 왜 건드렸어? 애미야? 애미야 손 함부로 돌리지 마 해물을 찔 거야 자 그럼 결국 이거야 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러봐 얘가 t잖아 애미가 손버릇이 안 좋네 자 그러면은 얘가 얘가 여기가 gt 되는 거 맞죠? 얘는 이 이전에 제일 큰 값이겠지 그럼 말을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 계속해서 가장 큰 값을 갱신해 나간다 갱신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t가 되잖아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은 무슨 대야일까? 극대니까 얘가 일로 옮겨온 거야 그러면은 아 gt라는 그래프가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점점점 큰 값을 갱신해 나가다가 이렇게 가시면 여기까지 일단 딱 문제가 생기죠 얘부터는 또다시 큰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고 저 주황색 그래프가 gt 그래프야 이해하시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 뭐냐 어? 보세요 얘는 여기서는 미분 가능이야 애들 이거 첨점 아니다 얘는 뭐가 안 될까? 미분이 안 돼요 얘는 뭐가 가능할까? 미분이 가능한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해보죠 너네 고등학교 수학에서 하는 보통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주로 이런 결로 가거든 얘는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원한 거는 미분 가능하셔야 돼 그럼 이렇거든요 삼폭고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없으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치함수가 있다고 치고 이게 gt를 내가 더 칠하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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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커졌다 최대 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얘 미분 가능이야 그럼 이것도 괜찮겠네 어?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일이 생겨 쌤 결국 얘는 이 국설하고 직선의 관계를 보는 게 맞죠 그쵸? 그럼 당연히 뭐 할 때가 기준일까? 접할 때가 또 있을 거야 그게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극대값 두 개가 뭐 할 때가? 같을 때가 되고 자 여기 gt를 그릴게요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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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 계속 이렇게 일단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 그래프가 저럴지 아닐지를 모르잖아 상태는 알아낸 거야 상태는 알아낸 거니까 이 함수를 자 그려야 되는데 저 상태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무슨 함수를 그리면 될까? 도함수죠 도함수를 먼저 자 구해봅시다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 이런 포인트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f'x야 마이너스 12의 x의 3승 더하기 12의 a-3의 x의 제곱 더하기 12의 a x니까 너를 문제 풀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역시 나는 스페셜한 존재으로 생각해 들죠 12로 뭐 할 수 있을까? 묶일 거니까 자 그러면서 결국 식은 이렇게 돼 마이너스 12x로 딱 묶어주잖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반드시 인수분해에 대한 기대도 되게 중요하죠 인수분해의 기대가 왜 중요하게 되냐면 잘 들어봐 인수분해를 할 때 그냥 이러면 되거든 얘도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봐 얘 변곡점이 어디에 있을까? 변곡점이 자 얘들아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아 세 실그네 합이 a- 얼마야? 1이지 0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a야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해 자 그러면은 봐봐 그림이 이럴 거거든 마이너스 1이고 자 0이죠 그리고 a는 무슨 수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도와줘 양수야 아 a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상태는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일단 되니까 어? 높낮이가 다른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극값의 좌우 간격하고 높낮이가 반영이 될 거니까 자 이럴 거예요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일단 될 거니까 이런 경우 맞지 얘는 안 돼 그럼 보세요 얘를 점점점 좁힌다는 것을 이 넓이를 점점점 뭐한다는 소리일까? 작게 만드는 거니까 경계는 뭐가 될까요? 1이지 그래서 답이 1이야 그럼 이제 봐봐 이 그림에 대해서 얘가 a가 1일 때고요 이때는 a가 0하고 몇 사이일까? 1 사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고를 수 있고 자 답은 1번입니다 크으 어메이징 엄청 중요한 문제야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19번 별표 너네 이해하고 있는 거니? 와 와 와 와 그래 너 오늘 생일인데 좀 대답이라도 해주면 안 돼? 막 이상한 거 막 주지 말고 대답이나 좀 해주자 대답이나 좀 해줘 아니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현장이 스튜디오보다 좀 덜 힘들어요 이유는 애들이 알아 먹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내가 보면서 가는데 이거는 스튜디오보다 더 힘들어 거의 뭐 관객 만족까지 시켜야 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 좀 먹어 자 17번 있죠? 거기 잠깐 보자 이거 여기다 풀자 아 17번 아니고 19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16번 팀 16번이 오늘 16번에서 거의 수학적인 거의 태도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그냥 다음 주에 아마 17번 있죠? 그 미분 가능성 얘기를 잘 들으면은 수업 듣다 지릴 수도 있어요 조심 자 19번 보자 사차함수의 대칭 아니 뭔 소리야 19번 자 이거 수능 몇 번이었어? 크으 국민정서는 5번이지만 정답은 3번이네요 그쵸? 자 이제 왜 그런지 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참 느꼈던 거는 굉장히 악랄한 출제를 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또 출제하신 분들은 욕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알려진 함수들이어서 그분들은 아마 함수를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거꾸로 덮었을 거야 잘 봐봐 이러지 않을 거잖아 갑자기 자당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함수를 완성시켜 놓고 조건을 달면서 삭제해 나가거든요 원래 문제는 거꾸로 만들죠 자 그럼 이제 뭐냐 19번 최고차한 기수가 고려수의 1이야 최고차한 기수를 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최고차한 기수가 1이야 자 이런 자에는 사차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가봐보자 F' 0이 0이고 F'에 2가 16이네 아 그럼 왠지 이러면 참 좋을 거 같아 그냥 함수 말고 도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도함수에 대한 조건을 줬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사차함수는 도함수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하는 게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함수 계산하거나 도함수 보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너 걸렸어 나쁜 새끼 자 계속 타이밍 보다가 막 이러고 있어 나 무슨 시간과 공간이 지금 어긋났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범 보자 아니 먹어도 돼 먹어도 되네 그만 먹으라는 거야 적당히 먹으라는 수이지 자 나범 보자 나범 보면 누나 너 학교 어디야? 압구정구야? 음 빨리 입에 다 넣으세요 빨리 그냥 자 나범 보자 거기로 있죠 어떤 양수야 어떤 새끼가 초콜릿 쳐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왜 어떠나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이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좀 잘 읽어야 돼 어떤 양수 K잖아 자 K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두 개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그리고 0부터 K인데 문제가 되는 경계가 지금 0이죠 자 여기서 F'이 0보다 작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보자 0을 경계로 자 이렇다는 소리야 0이 경계야 왼쪽은 음수야 오른쪽도 무슨 숫가? 음수야 그쵸? 아이고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너는 0에서는 뭐란 소리일까? 0에서는 0이지 그래서 경계를 항상 살펴야 돼요 변죽을 올리고 주접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너무 확실하게 줬어 F 프레미엄이 얼마래? 0이지 도함수를 그릴 거야 너무 특이한 사채함수야 당연히 얘랑 관련이 있겠지 너는 혹시 내가 초콜릿 먹지 말라고 젤리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보온병 같은 데서 젤리 넣을 거야 이게 맛있는 거 아니지?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그 텔레조로 이형재씨가 그 보온병에다가 사골국물인가 라면국물에다가 넣어서 먹잖아 설마 그럴까?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얘가 0이야 어떤 K니까 K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K가 뭔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딱 이거거든 얘가 2일 때 여기가 도함수 값이 얼마나 들까? 16이다 이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 틀을 잡고 기억을 봅시다 F 프라임 X는 0은요 도함수 값이 0인 거야 0하고 2 사이에서 자 이거 봐봐 하나 가지는 거 맞지 그쵸? 그럼 K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어쨌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F는 극대값을 가질까? 아니요? 왜?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밖에 안 되니까 극소만 가야지 니은은 틀렸어요 원래 디귿이 굉장히 확인하기 힘든 건데 얘들은 또 설마 답이 기억이겠어? 자연계시라면 기억인 적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의를 또 하셔야 돼 반드시 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디귿을 잠깐 보자 디귿은 이거 좀 지울게요 F0이 0이면 F0이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거기죠 모든 실수 X야 FX가 마이너 3분의 1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 음수 음수 양수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차함수 잠깐 그려주면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단 올라오죠 그럼 너는 이제 수능이니까 이 생각도 하셔야 돼 얘가 0,0이니까 0,0의 역할은 축의 결정이야 X축과 Y축이 동시에 결정되니까 아 이게 X축이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 선생님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는 약간 좀 이제 그래 왜 그러냐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리고 얘랑 얘를 알 수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자 근데 뭐는 괜찮냐는 이거 역시 사차함수 함수값이 마이너 3분의 1 이상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럼 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저 상태의 사차함수를 쓰는 거는 고역이야 차라리 몇차함수를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까? 삼차함수 도함수를 먼저 쓰는 거야 그럼 너는 이럴 수 있거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얘를 모르니까 일단 A라고 둘게요 그러면 F'에 X는요 최고치한 개수가 4 되는 거 맞죠? 그리고 X제곱에 X-A야 자 그리고 머릿속에 잘 굴려봐 내가 저 도함수에서 미지수로 잡힌 게 A밖에 없어요 저 A를 결정하려고 치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아직 안 쓴 게 F'이 얼마일까? 그치? 모든 조건 다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 F'2를 딱 집어넣으면은 4 4 16 2-A가 되고 얘가 16이야 얘가 2-a가 1이니까 a가 얼마? 1이지 그치 그래서 얘가 1인 거라 알았어요 0, 1 얘는 얼마? 3분의 4 적분하고 싶었으면 안 해도 돼 바로 쓸 수 있어 fx는 x의 3승의 x-3분의 얼마일까? 4야 f1 구해봐 1, 1-3분의 4 크 얼마? 최소값 1-3분의 맞죠 그래서 얘는 답이 기역하고 디귿이 맞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이 정도야 자 근데 잠깐만 아니 이게 내 얘기 좀 잘 들어볼래? 이게 문과에 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그 명제 쪽을 잘 알고 있을 줄 안 하는 편인데 그 이과에 들은 간혹 이상한 거 이상한 데 꽂혀 있어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 지금 저 문제도 f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냐고 물었지 수능에서는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편이거든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 범위를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3분의 1인 지점이 있어야 돼 있으니깐 써주는 거야 아니 봐봐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나 안 물어보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함수가 이러면요? 왜 이렇게 물어봐? 그렇지 않아? 범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 함수의 최소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왜요?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 야 그럼 그건 네모라고 주지 뭐 무슨 말이야겠어? 그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로 써주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해도 괜찮아 자 그럼 일단 보시고 자 답은 ㄱ하고 ㄷ입니다 자 20번 별표 주세요 자 요 문제는 몇 대 몇 쓴 거야? 3대 1 쓴 거야 잘 기억하시고 자 요쯤 지우고 자 문제 좀 봅시다 자 이거 몇 번이야? 30번이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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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랭스가 되는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 대신에 집에서 안 되던 게 갑자기 시험장 가서 되는 그런 기적은 없거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박이란 말이에요 가장 주접스러운 말이야 나는 수능 대박이란 말 절대로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 원래 평소에 잘 못했었는데 그날만은 잘 되려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대박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시험장 가서는 집에서 하던 그 느낌 그대로 끌고 하시는 게 맞아 그리고 원래 시험장 가면은 문제를 너 평소에 읽던 것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읽게 돼 그러면서 더 미궁에 빠져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훅 훅 읽고 사실 문제는 안 읽거든요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를 처음 읽는 날이 그날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집에서도 조건을 다 꼼꼼히 따지는 연습하고 그 농도 그대로 의지해야 돼 콩지팥집 알아? 계속 물이 빠지죠 우리의 뇌는 밑 빠진 독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큰지 작은지 아예 밑이 없는지가 좀 있겠지만은 밑이 없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시키는 방법은 변화율을 생각하면서 물이 빠지는 것보다 집어넣은 속도를 아주 크게 올리면 돼 지식이 빠져나간다고 주워 담아 더 못하겠다고 계속하는 거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허무했던 거는 그 6월달 9월달에 수능 30 6월달 9월달에 30번이 많이 안 어려웠어 되게 어렵어 되게 어렵다가 수능 가서 좀 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도 있어 문제 30번이니까 그냥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거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몽땅 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 뭐 정식까지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수학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이유가 없어요 수학에서 4점 더 맞는 거 파괴력이 엄청나거든 표준 점수로 가는 거잖아 근데 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얘기가 하나 들어오네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 얘기는 꼭 해드릴게요 너희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있죠 지금 고2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내년에 고3이 될 때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걔네가 보는 수능의 형태가 1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지금 얘네가 고3이 되면은 지금이 2019년이지 2020이고 얘네가 재수를 많이 하면 2021이야 이때는 문과, 이과가 경계가 없어져요 수학도 그래요 공통으로 수원, 수2를 시험을 보고 선택과목으로 확률 통계, 기아벡터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중에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문과 친구들 뭐 선택하겠어? 확률 통계야 이과에 대해 뭐 할까? 미적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기아입니다 그럼 이제 가끔 또 기아하다 포기한 이과들 확통으로 내려가서 양민 악살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탐구에서 문제가 생겨 해들어봐 내가 이거는 거의 고액 코디를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너네한테 무료로 얘기해줄게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봐봐 너네 과탐 있고 사탐 있잖아 과탐 중에 제일 애들이 안 하는 게 물리2가 있어요 선택을 하시는 거야 기다려 사탐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경제랑 법정 있죠 법정을 갑시다 자 그리고 너는 저 두 과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300명 정도 섭외를 하는 거지 모수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 출력하기 쉬워요 통계학적으로 완벽해 내가 집에 다 실험해봤거든 가늠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제 강아지, 또순이 뭐 다 해가지고 불러 모았어 대신에 1년 동안 애들에게 물리2라는 법과 정치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답이 아닌 걸 골라낸 능력만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서 물리2는 지금도 시험 보는 사람이 2,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 내가 300명을 모잖아 이 300명으로 데이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얘도 300명만 모았다고 치자 그러나서 온 시험장 가서 너는 42점이나 41점만 맞아도 표준 점수가 150점 이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단 나머지 300명이 다 4점, 2점, 3점, 1점 이렇게 맞아야 돼 굉장히 힘든 거야 원래 다 맞는 거보다 다 틀리는 게 더 힘든 거든요 그렇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두 과목 합치하면 표준 점수 300점 정도 되지 국어 9등급 나와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론상 가능한 얘기야 그렇잖아? 어마어마한 얘기야 얘들아 이거는 1대1 조직력과 1대1 코디 아니면 생각을 못해요 그렇잖아 자 앞으로 친인척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물리툴을 공부를 시켜요 애미야 이거 진량이 뭐니? 막 인생으로 있잖아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서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내가 지금 하는 이 과정이 절대 어떤 불법도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 수능 시험 맹점이야 탐구 과학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사탐들 보면 너희 좀 줄여야 될 생각 들지 과탐도 마찬가지야 원투 나누지 말고 그냥 물화생지 중에 하는데 문제는 봐봐 지금 애들 두 개 선택하잖아 과학 두 개니까 팔씨 이하 그럼 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일단 있으니까 그럼 또 과탐은 또 뜨는 게 뭐겠어요? 지구 원래 이 과정에는 윤리나 사회문화 못해요 읽다가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 비슷한 거 질의 계속 땅 위를 보다가 계속 땅 안을 해봐요 분명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우리는 물리툴런 법과 정치 전사로 갈 거야 내가 그래서 이때 수능 때 내가 한 번 해볼게 내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한번 지적 한번 해볼게요 물리타 아직 기억나요 할 수 있어요 해서 막 시험 봐서 내가 만약에 표지하면 15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수학 다 틀려도 대학 갈 수 있어 이론상 이론상 그치 않아? 근데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이게 입시가 공정하지는 않은 거잖아 그런 거 아니겠어? 자 아무튼 이제 20번 봅시다 이거 편집 안 돼도 될 거 같아요 사실 불법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 그치 않아? 구석구석 같은 얘기 없잖아 자 그럼 이제 20번 봅시다 보세요 자 사차함수 f가 있어요 f가 사차함수야 자 그 가번 보니까 크으... O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n이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f의 k야 f의 n 곱하기 f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어... 나번을 보니까 평균 변화 yстав에다 좀 줄을 쳐봐 평균 변화 쌤, 평균변화율이 언급이 됐으니까 아, 머릿속에 디렉션이 두 가지로 잡히면 좋아 그래프를 그릴까? 아니면 식을 쓸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나번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 n이 3일 때랑 n이 4일 때야 n에서 n 플러스 2까지의 변화일 때의 평균변화율은 자, 양수가 아니다 해가지고 애들 또 난독증 세기까봐 줄까지 쳐 놓으신 거 보이시죠? 이거 줄 내가 친 거 아니야? 내가 친 게 아니고 문제 쳐준 거야? 그럼 이렇게 일단 되거든 양수가 아니라는 것은요 몇 이하라는 소리일까요? 0 이하야 어? 그럼 이렇지 않나? 0을 포함시켜내 경계를 줘버렸네 분명히 특수한 일이 생길 거고 3일 때는 n부터 n 플러스 2까지는 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f5 빼기 f3이 0 이하랑 똑같아요 그 이제 숫자를 그냥 남길게요 그 다음 f의 6 빼기 f의 4가 얘는 0 이하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 이 두 개의 조건을 활용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야 어차피 2로 나눈 거는 곱했다고 치면 되니까 얘는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실 인문계의 그 수학에서는 어떤 수혈의 결이 나오면은 낯설다고 치면 해보는 게 최고야 그게 킹왕짱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시험장에서는 애들이 이랬을 것 같아 이 가번식에서 n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니까 몇 번만 쓰면 될까? 다섯 번만 써도 좋아요 그치?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 왜? 이게 쓰면서 확신이 있으면 쓰겠는데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사실 시간이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뾰족한 수도 없잖아 시험대에서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몽땅 다 만족시키는 교집합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그럼 차라리 이럴 수 있거든 얘 보세요 수혈은 함수야 함수의 합이니까 수혈의 합으로 봐도 괜찮아 그럼 네가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다고 치면 합과 무슨 항의 관계를 쓰면 될까? 일반항의 관계를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대해 n번째에서 n-1번째를 빼자 괜찮지? 그럼 이제 이럴 거거든 자, 보세요 첫 번째 f의 n이라는 것은 f의 n에 f의 n 플러스 1 빼기 f의 n-1 f의 n 이렇게 일단 되니까 내가 저 식을 뒤에 지금 공통적인 게 있죠 저 공통적인 거로 묶어서 뭐 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f의 n은요 fn으로 묶어 f의 n 플러스 1 빼기 f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되고 어? 두 칸 차이네? 어? 있지? 저거를 활용하게 될 거야 그 입문계 주의할 거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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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해서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지? 0인 거나 0이 아닌 걸 나누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럴 거야 n이 5일 때랑 4일 때랑 3일 때랑 2일 때는 성립하지만은 수요일의 합과 일반한 관계 때문에 1일 때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렇게 볼게 n이 5일 때랑 4일 때랑 3일 때랑 2일 때랑 1일 때는 되지만은 1일 때는 별도로 생각하셔도 되고 n이 1일 때는 그냥 원래 이 식을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저 식을 제가 먼저 써드리면은 f의 1은요 f의 1 곱하기 f의 얼마일까? 2다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는 미스테리야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 잘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f의 5는 f의 5에다가 f의 600이 f의 얼마야? 4야 기다려 f의 4는요 f의 4 f의 5백이 f의 3 이렇게 쓴 내가 부끄럽니? 굿, 봐봐 f의 3 f의 3 원래 수학은 사실상 전체 다 산술이니까 계산이에요 써야 돼 f의 4백이 f의 얼마? 2죠 f의 2 f의 2에 f의 3백이 f의 얼마일까?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지 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볼래? 저 식은 구조가 이렇게 돼 f의 5가 0이거나 0이 아니라고 치면 f의 600에 f의 4가 뭐가 될까? 1이죠 1이야? 0 아니야? 그래서 그때 0이라고 생각해 틀린 사람 또 있었어요 얘를 나누면 애들이 이제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도적 같은 마인드에 가시면 안 돼요 나만은 있는 거야 그치 않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5 승가지니까 32가지네 케이스 1번부터 32번까지야 그건 아니잖아 양아치는 아니잖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얘 보세요 F6에서 F4를 빼는 무슨 수야? 음수야 그래서 이 길이 차단되는 거야 그래서 F5가 뭐라는 거 찾았을까? 0이라는 거 찾았어 그 다음에 f의 4는 0 또는 f의 5백의 f의 3이 1인데 구조가 똑같죠. 얘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인수를 몇 개나 찾았어? 두 개나 찾았어. 근데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128 곱하기 f의 2분 오니까 결국 함수를 써야 돼. 근데 최고차항에서 정보가 없죠. 양수, 음수 다 고려하시면서 자 나는 이럴 거야. ax의 4승, bx의 3승 cx제곱, dx플러스 2라고 침 미지수 몇 개 필요할까? 5개니까 이건 이제 맞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두 개를 찾은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 선택은 어떻게 할까? 얘도 f의 3이 0이거나 f의 4백의 f의 2가 1이고 얘도 f의 2가 0이거나 f의 3백의 f의 1이 1이거나 이렇게 되고 얘도 f의 1이 0이거나 또는 f의 2가 1이거나 이렇게 일단 가지. 자 남은 경우에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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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맞고 얘가 맞죠. 잘 들어. 얘가 맞다면은 얘가 0이지. 그럼 f의 2는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이니까 1로 갔다가 이게 차단돼서 이게 또 맞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보세요. 수형도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f4가 0이니까 f4가 자 이렇게 쓸게요. f5랑 f4가 0이면 f2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차단이 돼. 그럼 남은 건 얘잖아?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럼 이게 f1이 뭐라는 소리일까? 0이야. f0이 0이야. 그리고 f1이 0이면 f3은 얼마일까? 자 f1이 0이면 f3은 얼마? 1이지. 그래서 f3이 1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한 케이스가 잡히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일단 갔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길을 갔을 때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 길을 갈 수도 있지. f3이 0인 경우를 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돼요. f5랑 f4랑 f3이 몽땅 다 0이야. 얘가 0이면 이게 0이면 f1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야. f1에 마이너스는 얘는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맞을 거라서 f의 2가 뭐가 될까요? 1 해가지고 이렇게 토탈 서른 더 갈 중에서 만족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 가시겠어? 자 그러면서 선생님 그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 둘 중에 그래프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최고차한 계수가 최고차한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자 그럼 너는 저거 잘 생각해봐. 함수값들이 0인 것이 꽤 많이 나와있고 지금 조건은 5개니까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 이거 봐봐. 얘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야. 자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야. f5랑 f4가 값이 얼마일까? 0이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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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f1도 0이죠. f2는 마이너스 1. f3은 1. 이렇게 돼 있지. 자 최고차한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제가 그리는데 자 여기서도 경계가 있고요. 그림을 온전히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판에 뭐까지 가셔야 된다? 그쵸. 맞아요. 10까지 가셔야 되고 자 최고차한 계수가 양수야. 너무너무 그럴싸해. 근데 흥분하면 안 돼요. 얘가 되나 안되나 보셔야 돼. 자 f3이 f5보다 크니까 괜찮아요. f4가 f6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아웃이야. 안 돼요.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야. 고등학교상에 느껴보지 않은 짜릿한데 4참수가 될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5참수 얘도 아웃이야. 크 그럼 얘겠네. 맞습니다. 그림 한 번 해보자. 그림 그려주면 1 2 3 4 5 1 2 3 4 5 f1이 마이너스 이거지. 난 할 수 있어. 자 최고차한 계수 양수라고 생각해볼게. 또는 어? 이거 최초차한 음수잖아.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주면 4차 음수죠. 플러스 무한대가 자 봐봐. ax의 사승은 x가 무한대일 때 얘는 무한대지. 얘가 양수면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는 거고 음수는 왼쪽 끝이니까 원래 그림 그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는데 고등학생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 봐봐. 크 성공. 얘야. 그리고 마지막 또 점검. 또 되나 안 되나. f3하고 그 다음에 f 얼마야? 5죠. 어? 똑같네. 괜찮아. f4랑 f6을 봤을 때 누가 더 클까? f4. 얘가 맞아요. 자 식을 써주면 fx는 x-3, x-4, x-5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돼요. 미소 몇 개? 두 개. 그리고 f의 1이 마이너스 1이고 f의 2가 1이다를 푸시면 돼.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4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28에 f의 2분의 5를 구하면은 65가 돼. 이건 해석왕이 한 번 하면 늙어요. 사람이. 답이 65야. 알겠지? 자, 그렇게 일단 되고 자, 얘들아. 어... 이미 이건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야. 여기 봐봐. 너는 이 문제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역주적하고 있지. 이게 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었어? 역주적이야. 이거를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럴 때부터 쭉 가다 보면 복잡해서 문제 못 풀어. 야, 이럴 때부터 간다는 건 수영도에서 빵, 빵, 빵 터트리면서 32개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는 소리고 되는 거부터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어... 내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4차 함수는 그림을 놓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식을 보고 또 뭐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림을 그려요. 두 개가 쌍방에 다 되셔야 돼. 자, 이럴 봐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 수열은 함수죠. 수열은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그냥 수열의 합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지. 자, 그렇게 딱 볼 수 있고 자, 답은 어쨌거나 65가 되고 자, 4차 함수는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일단 정리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